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아! 호우! 자! 난쟁이 똥자루자루! 안녕! 난 꿀밤이! 아우 어디 파리가! 착! 아우! 착! 아우! 착! 아우! 정말 사가워! 아우! 착! 어허! 파리 파리 앵! 앵! 어허! 네! 자꾸 오실레 잡기 타올! 이름도 모르냐? 이름도 모르냐? 야! 멈춰 멈춰! 술레 잡기 의미 너무 많아! 멈춰 멈춰! 오늘은 잡굴술레 잡기 타워에 있는! 자루타워를 해볼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에서가 내 인사를 다 망쳤어! 이미 지가 먼저 망쳐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자루타워를 해볼 겁니다! 뿅! 뿅! 어? 어느 날! 어느 날? 뭐지? 갑자기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어허! 이야기 타워인가? 자루님과! 뭐지? 너무 꿀잼! 꿀잼! 벌써 꿀잼! 나 좀 설렌다! 지방님을 보았다! 어허! 진짜 자루라 지방이 맞구나! 난 꿀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야! 여기에 꿀밤이 왜 나오냐? 너는 저기 꿀밤 타워 저기 타워 하나 있는데 이 자식아! 그렇긴 하지만 자루님과 꿀밤님 이럴 줄 알았지! 자루님은 이쁘시고! 고마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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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게 잘 읽어! 지금 제작자님이 굉장히 신경 써서! 머리에서 끼친 왔어! 그거 맞지! 지방님은 여기 앞에 머리에서 빠졌네! 머리에서 빛이 나셨다! 그래! 근데! 어! 근데! 근데요? 뭔가 근대하면서 이렇게 뭔가 그게 됐어! 근대하면서 뒤로 밀리면서 멈춘 느낌 그런 거 있지? 응! 그니까! 왜 얼굴이 기억이 안 나지? 뭔가 무서워! 살짝 무서운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공포인가? 이 이야기 공포인가요? 꿈이니깐! 아! 꿈에서! 꿈에서 우릴 봤구나! 아! 꿈에서! 무서운 얘기가 아니었어! 어! 무서운 얘기가 아니었어! 행복했었다! 아! 꿈에서 우릴 만나서 행복하셨구나! 자루야! 제작자님이! 응! 진짜 자루랑 지방인 꿈을 꾸고서 어! 어! 그게 너무 아련해서 만드셨나보다! 그니까! 그걸 만드시면서 그 꿈을 꾸면서 이 타워의 아이디어를 얻으신 거 같아! 오! 여긴 꿀파미 색인데요? 예스! 예스! 해주세요! 왜! 야 근데 이거 지금 꿀밤아! 아! 몰라! 꿀밤아! 여기가 어딘지를 기억해! 저희도! 너 기억할 수 있어! 자루 떠! 김구밤! 기억해! 너 저희도! 여기가 어딘지 기억해! 자루 떠! 으이구이구! 어드민! 이거이구이구! 아! 어드민이 있어 우리! 여기! 여기 자끌슬리 잡기 타워잖아! 아! 자루 타워! 자루 타워! 이러고 있어! 아이고! 정말 정말! 우와! 우린 어드민이 있지! 여기가 떨어져도 과감히 떨어져! 알았어? 네! 여기 쫄지 말라고! 여기다 여기다! 지금 여기다!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뭐야! 뭐야! 어? 왜? 둘 다 아니래! 꿀밤인가? 아! 나 이 의도를 알았어! 내 머리볼게! 여기 꿀밤 따워가 아니니까 여기 자루로! 아! 뭐야! 내가 시나리오 짰는데! 아! 진짜! 어떻게 알았지? 미안하지만 시나리오는 먼저 말하고 먼저 쓰는 사람이 인자야! 어떻게 캐치했지 그거를? 그걸 그렇게 꽁꽁 묵혀놓기만 하면 안 돼! 네! 피를 꼭 채워주세요! 여기 피! 잠시만요! 야! 많이 아프냐? 너무 아파요! 와! 꿀밤이 엄청난 컨트롤러 넘어왔어! 예쓰! 다음 거 같은데 엄청 달아있는데 아! 이거는 처음에 달았습니다! 다음에는 안 달았어요! 어! 근데 글씨 더 이상 안 써있는 건가? 엉! 어! 스토리 식으로 이렇게 쭉 있었으면 좋겠다! 아! 좀 서운한데 안 나오니까? 좀 아쉽구만! 어! 뭐야! 자! 꿀! 님! 예쓰! 화! 이! 팀! 아유!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싸! 직원이 빠졌다! 예쓰! 자루님의 생일은? 자루의 생일 할로윈데이! 자루 생일 없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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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루 생일은 10월 30이에요! 아니 할로윈 생일.. 할로윈 전날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니가 앞에서 아휴가 넘어갔잖아! 자기 생일이 무슨 할로윈 생일이야! 할로윈 생일 전날 10월 30입니다! 자루님이 실시간에 자주 하는 것은? 우리 백을 좋아하지 백을! 응! 정쾌! 술잠 좋아하고요 술잠! 근데 요즘에도 술잠을 못하고 있지! 맞아! 자루님은 꿀맛님을 좋아해! 난 좋아하지! 어? 좋아가지고 에이! 솔직히! 솔직히 여기는 피 닳게 해주세요! 이거 사랑해야지! 어떻게 거기 피 닳아? 안 닳아! 와! 둘 다 답인가 봐! 나다! 나다! 야! 밀면 떨어져! 밀면 떨어져! 제발! 진짜 나쁜 아이구나! 근데 저 몰라! 혹시 지한테 말 걸어야 하는 건 있을 수도 있어! 그래! 나도 너무 궁금하다고! 어디 보자! 물음표! 뿌잇뿌잇 잘했어! 아! 칭찬해졌구나! 가! 어우! 진짜 나빠! 꿀밤이는 하나면 돼! 둘은 필요 없어! 짠! 이거 내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야! 장난치만 치고 와 인마! 야! 이거 멈춘다! 조심해! 어? 체크 포인트! 진짜? 오! 뭐야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친절해요? 무슨 고생을 시키려고 체크 포인트를 두셨지? 위에 엄청 어려운 게 있나? 어! 이거 그냥! 아! 이럴때 함부로 죽은 거 같은데? 아니! 어! 점프가 안 된다! 아! 점프가 안 돼! 야! 곰곰곰! 이렇게 함부로 줄 몰랐어! 예스! 체크 포인트! 체크 포인트! 아! 이럴려고 체크 포인트가 있었구나! 여기 살살살! 체크 포인트 있는 이유가 있었네! 네! 좋았어 좋았어! 이게 이렇게 숨막히는 게임이었던가? 예스! 얘 피로 살았네! 오! 다행이다! 오! 숨막혀! 후! 숨 쉬어! 숨 쉬어! 후! 좋았어! 조심! 조심! 보자! 뭐가 또 있다! 이 맵의 이름은? 작골술래잡기! 꿀잘술래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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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싫어! 작골술래잡기야! 작골술래잡기! 바로 동생의 이름은? 김밤꿀! 우리 밤꿀인데 밤꿀이! 김밤꿀! 김밤꿀! 김꿀밤! 너 이름이 김꿀밤이야? 몰라! 김꿀밤으로 개명했나봐! 그러니까! 이름이 김꿀밤이 돼버렸네! 좋아요! 꿀밤 좋지! 특이하고 좋잖아! 어! 아주 좋아! 그 이름으로 진짜 쓰자! 평생 그냥! 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아! 어! 왕자루! 거대한 배루야! 길치 꿀밤 배루 데리고 빠져나가자! 안 데리고 빠져나가면 안 돼요? 야! 빠져나가자! 가자! 가자! 길치야! 야! 여기 중간중간에 바로 죽였어! 엔피씨들이 또 있어! 다시 돌아가! 너 나 죽인호 지켜봤어 내가! 어 뭐야! 너 뭐야! 왜 거기서? 로키도 아닌데? 야 너 설마 길 잃었냐? 어? 아니... 진짜 깜짝 놀랐어! 왜? 왜 이거! 갑자기 꿀밤이가 이렇게 너무 잘 왔는데! 난 꿀밤 안 짤었어! 왜냐면 꿀밤 봐! 여기로 와봐! 여기가 맞나? 아 여기다! 여기다 잘 와! 여기! 우리 한 번도 안 가봤어!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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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리 와봐! 어디 어디! 길치 갈 거야! 길치야! 빨리 와! 우리 나가는 길이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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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여기 안 가봤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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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맞는 것 같아! 왜 봐봐! 길치 데리고! 길치 빨리 와! 오! 오! 맞다! 맞다! 오! 축하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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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매일 보고 있어요! 하트! 와! 끝났다! 사랑해요! 예스 슈! 사랑합니다! 자라! 길치 꿀밤이 못 왔어! 아이 됐어! 꿀밤이 한 명이면 된다니까! 알았다! 오늘은 이렇게 꿀밤이랑 같이 보라색 타워 제작자님이 만들어주신 자루타워 한번 올라봤는데 감동이야! 메시지! 그 꿈에 대한 메시지랑 그리고 마지막에 응원까지 해주는 그 메시지 너무 감동이었어요! 맞아요! 재밌었어! 신박했어! 맞아! 그 나는 소독이가 너무 무서웠어! 그 장면 너무 궁금하다!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 그 장면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보시기! 그럼 안녕! 안녕! 근데 이 부분 봤으면 이미 끝까지 본 거 아니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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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